요즘 이제 엄마랑 조금 더 특별한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박 이런 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. 저한테 되게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엄마한테는 되게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고 특별한 거라고 느끼는 엄마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여서 저까지도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. 이 차박이라는 건 불멍 이런 것도 뭔지도 몰랐어요. 근데 신기하고 참 재밌더라고요. 사실 차도 넓고 편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딸이랑 다른 곳 한 번 더 오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